아니 뭐야? 아니 아니 왜? 파괴 스킬 없어? 야 우리가 먼저 껴자! 우리가 먼저 껴자! 얘들아 우리는 파괴 수가 쓰자! 하하하하하하 기믹을 하고 딜러 괴물질 좀 제발! 파괴하자! 믿잖아! 너가 해야지! 너 투사잖아! 말 들어야지! 하하하하하하 오전드다! 하하하하하하 하하... 하... 뭐야? 또 너지! 괴물질 이씨! 기대 안 했어! 살짝 기대 안 하긴 했어! 사소해! 그래! 브리핑 안 한 포즈 탓이야! 이투혼 유튜브! 다 필요 없어 이거! 서포터가 죽었다고 지는 의견이 안 돼! 장어탑은 물기 때문에 편입된 거야? 어! 그냥 그거 네가 알아서 나중에 숙제 돌리세요! 기버띠! 하하하하하하 아싸 이제 카드작이다 나이즈! 존노잼 방패쟁이 천혜! 하하하하하하 아 조합 진짜 씨발! 하하하하하하 자 우리 파티원 누구세요? 저요! 나! 존념 빨리빨리 안 하냐! 나 울으드인데! 좀요~! 나 마찬 좀 먹고 간다잉 한님υ아 Vernon 잡아 뭐해?! 하아! raft히 배 PREGON 이번주 하면 7단기 2개 나오겠네 다음주쯤 엑시대 함께 할게 어? 어? 부캐 부캐 아 부캐 아 부캐 우리 풀초 한 다음에 카멘 유기하고 에키디나 해야 돼 뭔 소리야? 해야지 같이 나 초월 끝나려면 두 달 정도 더 돌아야 돼 넌 알아서 하고 뭘 알아서 해 좋드까 아니 우리 부캐 부캐 불찌야 진정해봐 우리 부캐 부캐 아 부캐 아 진짜 계획이 아닌 거야? 진짜 지들짝 빨리 소환해 아 잠깐만 우리 그 3대 형체는 지혜하고 있는 거 소환해 빨리 하세요 아니 오로드님 행차하셨으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진 못한 방정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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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리고 큰일 났으면 이 쌀먹새끼가 나 아니 쒸야 왜 이렇게 많아 뭐라 안했는데요? 어까비야? 아 이제 존나 어깨에 들으세요 아니 초등급이냐고 아 지금 건가요? 컷 컷 이러고 있네 칸니짱 컷 2단 회사 봅시다 오케이 이 형은 나와 이렇게 바꿔야 돼 어 마하 5루프트 차이 났던데 쒸 쒸 아 누가 내 레드 먹었어 이름 써져 있냐고 조 나머지는 나머지 보고 던지면 됐대? 나머지 내가 던져볼게 오케이 30개 믿음 나네 이거는 나 이거 배워서 이제 나 빡수김 어 잘 던졌다 맞아 지금인가? 어 이게 아닌가 어 잘못 던졌다 무력 무력 잘못 던졌다리 오~~ 뭐야~~ 죽여 죽여 도 숨어가 도 숨어가 도 숨어가 집어버리 집어버거 피가 넘어있었네 OK 알았어요 우드호크 dew칸이 서 있네 우드호크 dew칸이 서 있어 안 오는게 나 그게 어디까지 되는거야 이 뭔 소리다 파괴x2 파괴 안돼? 나 다 떠오면 돼? 뭐해 아 카니장 안던졌지 실드 올려놨어? 파괴 안하냐고 그럼 철권하러 가세요 다음 속 구속 안됨 얼쑤 퍼그 이번엔 다 없네 빠르구만 8억 8억있다? 내가 부식 들게 컷 니짱 컷 담배 부자 붙여봐라 여기 라이터 라이터 뭔데? 상압도 언제까지 돌게 만들건데? 베이모스 나올 때까지인가? 에키드나 베이모스니까 레전드네 여기는 내가 부식 여기는 내가 부식 내가 이거 바로 잡으라고 얼쑤 보내줄게 핫팩 느낌으로 나가 왜 안가냐고 아 길막 칸잎 로아의 길막이 있어? 바지깔를 잡는데 덩이 잡았잖아 뭐야 가보자 정명의 클라스 칸잎짱이 화장실 갔다는데 열 줄밖에 못봤어? 그니까 형 그거 소면말고 차수비 투사 귀여워 칸잎이네 칸잎 투사 다 잊어버렸어 로아 누나 너무 아파 누나 19스텍이야 미친놈아 19스텍 잡아줘 다운도 없어 다섯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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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서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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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냐아냐 똥똥똥똥똥 아냐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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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진 육진 아직도 이 정도로 근들갑을 떨 레이드라고 아니 근들갑을 떨게 만들었어 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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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넹 줄 파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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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파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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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파괴 스킬 없어? 야 우리가 먼저 껴자 우리가 먼저 껴자 얘들아 우리는 파괴 쓰고 쓰자 기믹을 하고 딜러 괴물질 쭉 제발 파괴하자 믿잖아 너가 해야지 너 투사잖아 말 들어야지 하하하하 로전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공감 어 아우 하나 못했다 기믹은 좀 하라고 이씨 아 나한테 날려 아 타니까 저격 나도 안냈나봐 야 에스티가 기믹을 너무하네 아 암수 야 육식들 쓰셨어 파괴하는거 그럼 그럼 우리 피명기 해놨어 그냥 딜만해 아 거기 롤 한타하냐 하 하 하 뭐야 또 너지 괴물질 하하하하 기대 안했어 살짝 기대 안하긴 했어 사소해 브리핑 안한 호수 탓이야 아 오 깼다 아 여기 여기 아 아니 이게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에 설마 에서 올림 진짜 뭐 대원 머시기 이러더니 결국 지가 아이소 좋아다 난 역대급 팀워크인데 이거 포셔의 눈물 아니 포셔 중일 셋삼 컷 세팅 하나 만들어둬야겠다 중일 중일 드디어 끝났구나 드디어 아우 드디어 끝났다 엉망이 boom ah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